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부터 이미 그지같은 느낌이 확 오죠. 완전 공포영화 그 자체인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실시간으로 아들내외 감시하려고 우리집에다 cctv를 11대나 설치했네 이거 다 치우겠습니다. 이랬더니 뭐? 너 연 끊을 거다. 아이고 그러면 나야 고맙지 이 할머니야. 끌 끌 끌 끌 원지 단독주택 마당 cctv를 시부모님과 공유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그리고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었고 여기로 이사온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공사 당시에 저희 시부모가 현장에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 저희 집 마당에 나무도 여러 그루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워낙에 귀한 나무라 절대로 죽이면 안된다. 이렇게 그 나무들을 핑계로 자신들과 cctv 어플을 공유하자고 하는데 참고로 이거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예요. 솔직히 뭐? 그걸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나무 보겠다는데. 그래서 아 예 어머님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요. 봐도 봐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거기다 분명히 처음엔 우리는 나무만 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그냥 우리의 일거수 일투종을 저희 모든 걸 다 지켜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 시간이 바뀐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집 근처에 잠깐잠깐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자주 오는 차 종까지 다 알고 있으며 또 저희 남편 차를 보고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를 해요. 다 알고 또 평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저희 집 cctv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새벽 3시에 뭘 또 봤는지 물어보는데 이때는 진짜 너무 놀라는 걸 넘어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그 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저희 집 cctv 보고 계셨어요? 왜요? 이랬더니 왜 이런! 너희 집에 도둑이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랬지! 어? 그 화장실 가려고 깬 김에 잠깐 본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부뿐만 아니라 시모도 수시로 봅니다. 주말에 저희가 언제 차 타고 나가는지 다 알고 아이들 등하온 시간은 물론이며 집에 언제 언제 어떤 손님이 왔는지 또 아이들이 마당에서 뭐 하고 노는지 등등등 가끔 보고 있으면 정말 하루 종일 cctv만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 일과를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아 물론 저희 가족이 몰래 뭔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상일 뿐이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별거 없다 해도 이거 불편한 게 당연한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공유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분명 이걸로 서운해 할 테지만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좋게 둘러댈 수 있는 말은 애초에 없는 거고 그냥 사실 그대로 나 이거 싫다!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제 말이 맞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냥 cctv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무조건 나무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보안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공유를 끊어버려요. 2번 해킹 다 한 것 같다 하고 끊어버리세요. 그런 뒤에 보안 때문에 AS 직원이 공유하지 말라더라 이러면 돼요. 요즘 중국에서 cctv 해킹 많이 한다더라. 해커들 이동 경로가 시부모 폰인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 것인지 몰라서 그랬다. 우리 남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들이 뭐 어쩔 건데. 안 그래요? 3번 야 저 투명한 속내가 너무너무 소름 돋는다. 아니 무슨 나무가 하루만에 꽥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상태 좀 안 좋다 싶으면 보러 오든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며느리 감시 중이네. 어우 소름도다. 4번 아니 아들 집이 그토록 궁금하면 그냥 와서 보는 게 맞지 이렇게 그지같은 티를 팍팍 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감이 없는 거야? 아니면 고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주고 싶어서 저 지랄이냐 이거지. 뭐야 이게? 5번 이거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독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이제 저 사람들은 CCTV를 끊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쓰니가 끊겠다 하니까 남편 바람난다 같은 개협박을 하지. 아 죄송합니다. 이 댓글은 뒤에 후기 댓글이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정신 나갔네. 6번 그냥 고장났다 하고 없애버리세요. 새로 달아라 하면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거절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 그럼 그냥 직격탄 날려야죠. 시도 때도 없이 니들이 감시를 하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노발대발 하든 말든 확 질러버리세요. 네 됐으니 그게요 여기가 단독주택이라 CCTV 없으면 좀 위험해서요. 아예 완전히 없애버릴 순 없는 거고 또 저희랑 30분 거리에 있어서 워낙에 자주 오거든요. 그냥 역시 해결 방법은 제가 직접 말하는 거 말고는 없나 봐요. 8번 야 이걸 참고 살아? 나 같으면 보라고 나무에 불 질렀다. 후기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이 출근하면서 어머님한테 CCTV 공유 그만할 거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곧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없이 저랑 둘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댓글로 배운 조언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 흥분해가지고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집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너무 불편합니다. 연결 끊어주세요. 이랬더니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네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가 이렇게 둥글지를 못하고 이런 일로 분란을 만들면 중간에 껴있는 남자는 힘들어가지고 밖으로 나들고 바람을 피우는 법이다. 딱 이러는데 이거 그 삼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잖아요.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감히 반박도 못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거의 한 시간 넘게 아이고 그냥 네가 좀 둥글게 둥글게 생각하고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우리가 수시로 본 거는 인정을 하지만 감시할 의도는 없었다. 네가 시아버지 속상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등등등 설득을 빙자한 협박을 해댔는데 저도 지지 않고 아뇨 어머님 이 부분은 저도 양보 못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고요. 그랬더니 시모도 그래? 그래서 너희 시아버지도 양보를 안 하면 그때 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딴 게 질문이에요. 너무 멍쳐가지고 저요. 잠깐 멍했어요. 그리고 2차전으로 시부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먼저 연 끊자 해서 그냥 그대로 다 취소됐습니다. 끊어버리지 뭐. 여하튼 CCTV 공유 오늘로 중단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남편이 집에 오면 끊어주겠대요. 또 다들 보시다시피 지금 논리적인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서 저도 그냥 따로 대응하는 걸 여기서 멈추려고 해요. 연 끊자니까 땡큐지 뭐. 그나저나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덧붙이자면 나무는 소나무랑 배기롱이고 CCTV는 8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노인들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어요. 70도 안된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추가 아 죄송합니다. CCTV 8대 아니고 총 11대에요. 되게 낮고 작은 야산이 집 뒤에 붙어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별채가 따로 있어 중장이 두기에 또 티읍자 형태의 구조라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설치한 겁니다. 제목을 제가 잘못했네요. 설치는 쓴이가 한 게 맞는데 그걸 시부모가 스틸해간 겁니다. 시부모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댓글 1번 그래요. 지들이 먼저 연 끊자 했으니 쓴이도 신경 까버리세요. 이제 이건 쓴이의 손을 떠는 일이니까 남편한테 맡기고 만약 남편이 못 끊겠다고 하면 남편만 집에 보내면 됩니다. 개음침한 오친네들 출퇴근 외출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소름돋는다 정말 2번 2차 면담 이지랄 지들이 뭔데 3번 아니 그리 늦지도 않았다면서 할 일이 그렇게 없대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들 며느리 감시나 쳐야 되고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노발대발 연 끊자고 아니 여기서 연 끊자 이러면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벌벌 기면서 네 어머님 아버님 CCTV 계속 보세요. 이럴 줄 아는 거야? 정말로? 4번 너희 시아버지가 양보 안 하면 그땐 어쩔 거냐? 아니 지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협박이야? 5번 추각을 보니까 주작 같은데 진짜로 반응이 저랬다고요? 이걸 믿으라고? 네 됐으니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기가 차죠? 6번 할매 돌았나 진짜 아들 내외 감시용 CCTV를 지들이 못 보면 아들이 바람 피운다는 이런 미친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야? 뭐야 이게? 7번 뭐? 열한 데라고? 아니 쓰니 혹시 뭐 교도소에서 삽니까? 하... 하... 정말 기가 막히네 이야... 하... 이거는... 무조건 세게 나가야죠. 어... 진짜 이혼할 기세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뭐 남편이 편을 들어주면 뭐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야...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